찬미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상 안에서의 빛의 여정, 벌써 7주간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영신수련 전체의 준비주간, 첫 번째 주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흐름에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영신수련 전체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영신수련 개념 앞에 6주간 동안 다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 이해하시기는 사실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체의 큰 줄기를 따라가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영신수련 개념에 대해서 영신수련 텍스트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 주간부터는 내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신수련이란 무엇인가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의미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셨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방법들이나 그런 내용들 영신수련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이번 주간부터는 조금씩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기도를 생활 속에서 해나가시는 이러한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가시면 이렇게 훨씬 더 영신수련 지금 현재 이 빛의 여정을 맞들여 나가시는데 훨씬 더 그 맛의 깊이를 더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신수련은 앞에서도 자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반복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에 어떤 운동을 하실 때 자주 끊임없는 이런 반복을 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그런 감각들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여러분들만의 그러한 시간표대로 그대로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규칙적으로 하루 중에서 멈춤의 시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속 만들어 가십시오 규칙적으로 하루 어느 때 가장 나에게 편안하고 그리고 또 어느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가 또 쪼개지는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살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매일매일의 그런 새로운 습관들을 가지시면서 이 시간만큼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고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그런 관계 또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일단 멈추고 그리고 하루 중에서 가장 고요한 시간 거룩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확보해 놓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생활피정, 빛의 여정을 맞들여 나가고 깊이를 더해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준비주간을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이 시간을 두는 이유는 영신수련 첫째 주간, 둘째 주간, 셋째 주간, 넷째 주간 그 깊이와 그리고 주님과의 그런 관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여정의 그 참된 맛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원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흔들림 없이 성숙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준비주간이 필요하다는 것 이러한 이 부분 그리고 또 감각, 영적인 감각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일곱 번째 주간 전체의 주제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주제로 드리는 것도 이 부분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묵상 자료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대한 이런 의미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인간 인간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에 태어남이 있고 나중에 성장하고 삶의 인생의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정리하고 떠나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시작과 끝이 너무나 분명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고 그리고 뭔가 미성숙하고 그리고 그것을 창조주 하느님 하느님이라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분을 통해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우리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 자체가 우리의 그런 복잡하고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욕구들을 던지고 그리고 그에 따른 답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한한 존재이고 또 불완전한 생명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것처럼 이런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고 그리고 창조주 앞에서만 답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찾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 이 고백이 2주간에는 무엇보다도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답을 찾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 어느 누구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부분이 고백 안에서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생활, 신앙적인 그런 성숙은 나름대로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오 여기에 묵상 주제로 디모테오 전서 4장 3절 이 말씀을 한번 참조해서 같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되새기면서 이렇게 계속 묵상에 나가셔도 오늘 하루를 그렇게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어진 그런 말씀을 차분하게 먼저 읽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또 내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 놓고 한편으로는 건드리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피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되새기고 그리고 또 이번 주간 일곱째 주간 전체 창조주와 이 피조물 내 존재 자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마태오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하느님 나라를 구하라 인간적인 그런 약함들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존재에 대해서 구하는 그리고 그 답답함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정리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기 참고로 집회서 17장 1절에서 10절 인간의 위치 인간의 조건 이 말씀을 아우러 참고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의 이름으로